2016년 3월 25일 제2옵에 롤르 2016년 3월 25일 제2옵에 롤르 KCON 오늘은 KCON이 있었던 날이다 이번에 KCON은 정말 특별한 곳 아부다비에서 KCON을 했다 KCON 덕분에 뭔가 이곳 아부다비까지 와서 이 아부다비 팬분들께 우리의 무대를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많은 나라를 가서 이렇게 우리의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우리의 곡들을 보여드릴 때마다 항상 진짜 되게 많은 걸 느낀다 진짜 이렇게 먼 나라에서도 우리를 좋아해 주시는구나 라는 걸 매일 느끼는 것 같다 그럴 때마다 진짜 더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 좋은 곳 아부다비까지 와서 이렇게 로고를 찍을 수 있다는 것도 정말 영광인 것 같다 앞으로 앞으로 좀 이렇게 몸 해외에 나오면 로고를 찍는 그런 뭔가 계획도 잡아 봐야겠다 해외에서 로고를 찍을 때마다 뭔가 정말 좀 특별한 감정이 생기는 것 같다 응 지금 내 자신에 대해서 항상 감사함을 느끼고 어 그리고 내 자신을 어 한번 더 사랑해 주는 어 그런 뭔가 생각도 가지게 되고 어 시간이 되는 것 같다 아 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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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지도 못하는데 잘하지도 못하네 그저 바로 분며 베이베 베이베이 매일 삼자만의 이름과 함께 말은 안 돼 베이베 아직 그리 모르는 사이트에 아무거나 걸쳐도 아름다워 거울 속에 눈이 있어 하는 파션쇼 쇼 쇼 이 밤에 한 척 말까 내가 망조타 다 다진분인걸 매번 다진분인걸 나나나나나나나 꽃노래가 나오다가 나도 몰래 눈물 날 것 같애 아닌 것 같애 I love you so muc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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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미 난 다 겁하고 생각하는데 I love you so much 어쩌면 내 맘인데 왜 내 맘 매로할 수 없는 건데 3월 25일 제2호 배로브 끝 아부다비